1. 형 보고 결혼했나요? 시동생 보고 결혼했지요? 1. 형은 채 1년도 살지 못하고 갑자기 죽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도 있지요? 형수는 한참 동안 뜸을 들이더니 나직한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홍성암 작가님의 형과 형수입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홍성암 작가님은 강원도 강릉 출생입니다. 월관문학 신인작품상 현대문학 추천완료 단편집 보기뿔 큰 물로 가는 큰 고기 어떤 귀향 영진리 마을의 개 다리가 없는 통닭 영진리 블루 중편집 가족 장편 남한산성 세발 까마귀의 고독 한송사의 숲 피안으로 가는 길 한국 소설문학상 한국 비평문학상 녹색문학상 등 다수를 수상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겨울바다가 새파랗게 나를 갈고 으르렁거렸다. 눈발마저 흩날리고 있어서 바다는 더욱 음산했다. 철미는 형의 유골이 담겼던 빈 상자를 물끄러미 내려다 보았다. 형의 영혼을 가두었던 상자 곽 지금쯤 형의 영혼은 세찬 바람을 타고 하늘 끝까지 솟구치고 있을 것이다. 아니면 거친 파도의 능선을 해치며 파도꽃을 피우고 있을지 모른다. 육신의 무게를 벗어던진 가벼움으로 어머니의 품 속으로 스며드는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영혼이 되어 떠돌고 있는 어머니의 품. 철미는 어머니의 유골이 바다에 뿌려진 사실을 형에게서 들었다. 너는 모르겠지만 어머니에 대해서 말할 때 형은 그런 식의 전제를 달곤 했다. 엄마의 뼛가루가 바다에 뿌려지던 때 그때는 바람이 몹시 불었지. 너 기억나니? 철미는 그런 기억이 자신의 두뇌 속에 남아 있는지 어떤지를 뒤져보곤 했다. 기억나지 않을 게다 하긴 나도 어떨 땐 희미하거든. 눈발이 푸설푸설 날렸었지 몹시 추웠고 넌 꽁꽁 얼어서 울지도 못했으니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묻는 형의 갑작스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철미는 곤혹스러웠다. 언뜻 생각날 것도 같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철미니 네 살 때였다. 그러니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희미할 밖에 형은 그보다 다섯 살이나 우여서 어머니에 대한 정이 남달랐던 것 같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서 뚜렷한 기억을 지니지 못한 철민이 매우 불만인 모양이었다. 형은 밥을 먹다가 또는 외출을 하려고 문을 열다가 갑자기 물었다. 너 엄마가 기억나니? 그렇게 묻는 형의 억양에는 다분히 철민을 몰아세우려는 기세가 역력했다. 엄마도 기억하지 못하는 멍청한 놈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모른다. 아무리 내게 잘해줘도 계모는 계모야. 엄마가 될 수는 없어. 그러니 새 엄마에게 아양 떠는 짓은 그만 두란 말이야. 철민은 자신이 새 어머니에게 아양을 떤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새 어머니가 친엄마처럼 잘해주니까 잘 따를 뿐이다. 그런데 형은 그게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철민은 수시로 형에게 닥달을 당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언제나 분명치 않았다. 꿈을 깨고 났을 때 꿈속 풍경처럼 뽕롱했다. 아련한 안개가 가려진 사물처럼 때로는 포근한 어머니의 적가슴 감촉과 향긋한 채취가 갑자기 기억날 것 같은 때도 있었다. 형은 새 어머니가 아무리 잘 챙겨주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철민은 새 어머니가 뒷방에 몸을 숨기고 숨죽여 우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내 형은 어쩌면 너하고는 그렇게 다르냐. 그런 새 어머니를 아버지가 다독거렸다. 사춘기가 지나면 달라질 거요. 그러니 조금만 더 참꾸려. 그러나 형은 사춘기를 마치기도 전에 가추라고 말았다. 그 이후로 형은 바람처럼 불쑥 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사라지곤 했다. 대체로 곤궁해져서 돈이 필요할 때만 불쑥 나타났던 것이다. 형이 그렇게 불쑥 나타날 때마다 아버지는 노발대발해서 당장 나가라고 고함을 질렀다. 내 놈은 이제 자식도 아니다. 그러나 새 어머니는 형이 요구하는 얼만큼의 돈을 아버지 몰래 마련해 주는 듯 싶었다. 그런 사실이 들통나면 아버지의 호된 꾸질함을 들어야 했다. 내가 자식이 아니라는데 임자가 왜 나서는 거요. 세월이 약이라지 않아요. 그러니 당신이 참으셔야죠. 새 어머니는 마음씨가 묻어난 편이었다. 세월이 약이란 말은 흔히 쓰이는 말이지만 형에게는 별로 통하지 않았다. 세월이 지나도 형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은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도 알지 못했다. 아버지의 죽음은 전혀 뜻밖이었다. 한약방을 경영하시는 아버지는 자신의 건강에는 남다른 정성을 쏟았다. 만년에는 술도 담배도 하지 않았다. 때때로 보약을 챙겨 드셔서 항상 혈색이 좋았다. 건장한 최고의 아버지가 장식용 지팡이를 건들거리며 걷는 모습은 매우 멋스러워 보였다. 저런 풍채니 한약방집 맞다를 꼬셔냈지. 마을 사람들의 질시가 곁들인 험구였다. 어머니가 그 풍채에 빠져서 퍽도 따랐던 모양이다. 딸만 셋이던 애할아버지의 한약방은 자연스럽게 맞다래 사후인 아버지의 복시 되었다. 약재에 대해서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밝았다.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의 귀여움을 받으며 약재를 익힌 탓이다.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날은 공교롭게도 새어머니와 재혼한 지 7년째 되는 날이다. 새어머니의 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영실아 이제 너도 그만큼 살았으면 됐다. 이젠 내가 데려가야겠다. 꿈속에 나타난 어머니의 그 말에 새어머니는 펄쩍 뛰었다는 것이다. 언니 그게 무슨 말이유? 한 마을에 살던 처지라 어머니와 언니 동생으로 자별한 사이라고 했다. 언니 그런 말 마요. 처녀를 시집 와서 겨우 7년인데. 새어머니도 아버지를 흐모해서 관연하도록 결혼을 미루다가 막상 상처를 하게 되자 그 후처를 자청했다고 한다. 꿈속에 나타난 어머니가 새어머니의 말엔 들은 척도 않고 말하더라는 것이다. 그러게 빌려준 게 아니냐. 네가 시집도 안 가고 버티는 게 안쓰러워서 말이다. 하지만 이젠 데려갈 때가 되었다. 새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 눈앞이 캄캄하더라는 것이다. 언니 해도 너무해요. 겨우 7년인데. 그러다 퍼뜩 잠이 깼다는 것이다. 꿈이 너무도 생생해서 옆에 누워 있는 남편의 몸을 더듬어 보았다는 것이다. 그때 남편은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다. 잠자다가 심장마비가 왔던 것이다. 세상에 그럴 수가 있니? 새어머니는 한동안 실성한 사람 같았다. 아무리 제 남편이 조키로서니 산 사람을 그렇게 데려갈 수 있냐? 결혼기념일 음식으로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며 새어머니는 도무지 믿을 수 없어 했다. 새어머니에게는 자식도 없었다. 새어머니는 그것도 분했다. 제 자식 잘 키우라고. 자식 낳는 것도 방해한 거요. 병원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고 좋은 한약제는 다 썼는데도 자식을 못 낳는 이유를 그제야 알겠더만 죽은 어머니의 훈령이 방해해서 자식을 뵐 수 없었다는 것이다. 주위에서 우연의 일치가 아니겠느냐고 위로를 해도 새어머니는 조금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게 어찌 우연의 일치유? 꼭 7년째 정확히 결혼 날짜에 맞춰서 데려갔는데 꿈속에 나타나기까지 해서 말이요. 그게 어찌 우연일 수가 있느냐고요. 남편을 어이없이 잃은 새어머니는 그나마 철민이에게 우연을 찾으려고 했다. 새어머니는 철민의 등을 토닥이며 자신을 위로하곤 했다. 너 하나라도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안 그러니? 그럼요. 제가 어머니를 잘 모실게요. 돌아가신 아버지는 잊으세요. 새어머니는 나름대로 마음을 다 잡으려고 퍽도 애를 쓰는 눈치였다. 그러나 철민이 대학생이 되자 호련 애국으로 이민을 신청했다. 벌써 이민을 떠난 친정 식구들이 그녀를 설득한 것이다. 자식도 없이 언제까지 그냥 살테냐. 마음을 정해라. 새어머니는 대학생이 된 철민을 대견하게 여겨서 말했다. 남겨진 재산이 좀 있으니 이젠 내 힘으로 자립해라. 이제 너도 대학생이 아니냐. 형은 그런 집안의 북새통도 알지 못했다. 형은 몇 년 동안이나 집안에 얼굴을 비치지 않았던 것이다. 철민이 재산을 정리하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서울의 작은 사립중학교에 교편을 잡게 된 어느 날 형이 불쑥 얼굴을 내밀었다. 그리고 대뜸 하는 말이 돈 좀 줄 수 있겠니? 하는 것이었다. 철민의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동안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아버지의 죽음과 새어머니의 이민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지 어쨌는지 전혀 묻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는 듯했다. 그가 동생을 만나서 한 천마디가 돈 좀 줄 수 있니? 였고 그 다음 말이라는 게 넌 어머니 모습이 기억나니? 가 전부였다. 어머니가 형을 끔찍이 우했을 것이란 것은 짐작이 되는 일이었다. 형은 철민이 태어나기 전까지 5년 동안이나 한약방집 애아들이었다. 거기에다 평소 정이 많은 어머니의 남다른 사랑을 받았을 것이다. 이웃들이 그런 사실을 증언했다. 빨리 죽으려고 그랬던 모양이다. 우리 철형이 우리 철형이 하고 노상 입에 달고 살더니 이웃 분여자들의 말이다. 얼굴도 제 아비를 빼 닮았어. 똑같다니까. 소급 친구 때부터 그리 좋아하더니 어머니는 소급 놀이 때도 아버지를 꼭 남편으로 삼았고 아버지 없이는 소급 놀이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약방집 맏딸이란 유세가 있어서 그런 억지가 통했던 모양이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위하는 정성은 대단했던 모양이다. 이웃으로부터 단편적으로 들은 이야기지만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난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마음이 약한 분이라 생시엔 큰 소리 낼 이유도 없었지만 어쩌다 몹시 화가 나서 술이 제법 취한 때라도 어머니의 능숙한 접대 그냥 넘어가고 만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술 취한 남편을 잘 달래는 요령을 알고 있었다. 당신 술이 모자라지 않아요? 나랑 한 잔 더 해요. 어머니는 따끈하게 데핀 정종을 예쁜 사기 주전자에 담고 맛깔스런 안주를 곁들인 술상을 마련하여 대작을 청한다는 것이다. 일본 기생처럼 무릎을 꿇고 술을 따르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에 좋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술에 약한 아버지는 어머니의 미인계에 넘어가서 몇 잔 더 마시지도 못하고 그냥 고라떨어지는 것이다. 술꾼 남편을 둔 이웃들은 모두 한약방 집을 부러워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대부분의 안악들이 술 취한 남편을 타박하다가 대판 싸움이 붙어 얻어맞기도 하고 기물이 부서지기도 하고 온 동네가 떠들썩하도록 창피를 떠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런 달리를 부리고 다음 날 정신이 돌아온 남정래들은 계면적게 뒤통수를 긁으며 한약방 아낑네같이 했으면 아무 탈이 없었을 것을 하고 제 아내를 나무란다는 것이다. 그걸 아무나 해요? 아낑네들은 그렇게 퉁명스럽게 받아치며 멍든 눈두덩을 흘키는 것이다. 어머니는 그처럼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아주 자연스럽게 해냈는데 본 뒤 타고난 천성이 그렇기도 했겠지만 남편에 대한 극진한 사랑이 그런 행동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어머니는 약초에 익숙하지 않은 아버지를 위해서 험한 산속까지도 함께 다니며 약초를 수집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큰 약초, 보퉁이를 메고 부부가 함께 하산하는 것을 보고 모두들 하늘이 맺어준 천생 배필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 어머니에 대한 기억 때문인지 형은 어머니가 죽은 이후로 마음을 잡지 못하고 평생을 떠도는 삶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아무튼 모처럼 나타난 형은 대뜸 상당한 액수의 돈을 요구했고 철미는 형을 만난 반가움 때문에 두말 없이 형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마련해 주었다. 그렇게 한 번 길을 트니 형의 내방은 부쩍 뜰었다. 그때마다 돈 타령이었다. 일정한 직업이 없이 떠돌며 먹고 살자니 돈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철미는 결혼을 하고부터는 형편이 여의치 않았다. 아내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자 형이 돈을 뜯어가는 방법이 점점 비열해졌다. 가게를 장만하려니까 빚 보증을 서달라는 식이다. 그렇게 보증을 서고 나면 한 달도 안 돼서 빚쟁이가 들이닥쳤다. 그러니 빚은 이미 예전에 진 빚이고 돈을 받아내려고 빚쟁이와 짜고 빚 보증을 서게 한 것이다. 그렇게 여러 번 속고 나니 형이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근래에 들어서는 형이 막무가내로 협박하면 빠지 못해 몇 분쯤 보떼주는 것으로 끝내곤 했다. 그러니 그러니 꼭 1년 전이다. 그에게 형이 죽었다는 부고가 따라왔다. 형이 죽은 후에 뒷감당을 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래도 하나뿐인 혈육의 죽음인데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다. 그는 부랴부랴 양구의 해안마을이란 곳으로 달려갔다. 바다도 없는데 해안이란 마을 이름이 이상해서 물어보니 돼지해에 편안한 이란다. 이곳 지형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라서 뱀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돼지를 키워야 편안해지는 마을이라고 해서 그런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다. 돼지가 뱀을 잘 잡아먹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듣고 보니 그럴 듯했다. 마을은 마치 진흙 땅에 주먹으로 한 방 지어박기라도 한 듯 온폭 파인 분지인데 농토가 비옥해서 곡식이 잘 자랐다. 그리고 분지의 주위로는 험한 산의 등선이 울타리처럼 둘려져 있었다. 워낙 산새가 험해서 온갖 산짐승들이 우글거릴만 했다. 그러니 야생 산짐승들이 먹이가 귀해지면 곡물을 훔쳐 먹으려고 분지로 기어들어가기 마련이었다. 뱀들이라고 예가 아니었다. 뱀들은 분지에 풍부한 생지나 무논에 사는 개구리를 사냥하려고 또한 마을로 기어들었던 것이다. 해안마을은 휴전선과 바로 연접한 곳이어서 그곳 주민들 애에는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헌병과 경찰이 합동으로 단속을 벌였다. 그리고 낯이 익은 마을 주민들 애에는 일일이 주민증을 확인했다. 북한의 땅굴이 있는 곳이라 그만큼 경비가 삼엄했던 것이다. 철미는 그런 이상한 곳에 형이 정착하게 된 동기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긴 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형은 새어머니가 들어오고부터 수시로 가출했고 그 이유를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다. 아버지의 무서운 배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지엠이 귀신이신 거요. 아버지는 그렇게 한숨을 쉬었다. 형은 중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다니는지 마는지 했다. 그렇게 떠돌다 보니 변변한 직장생활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는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집 짓는 곳에 가서 미장일 도 거들고 목수일도 거들었다. 때로는 막품파리도 했다. 한 번은 목수노릇 하겠다면서 토비며 대패 같은 공구일체를 사내라고 해서 거금을 들여 장만해 준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장만해 준 공구를 가지고 목수일도 제대로 해내는 것 같지 않았다. 아무튼 그렇게 떠돌던 형이 해안마을에 정착한 것은 군대 생활과 관계되지 않을까 하고 추측해 볼 뿐이다. 해안마을은 접전지역이어서 이 지역 출신이 아니고는 출입이 자유롭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저기 군부대가 진을 치고 있어서 군사작전이 수시로 진행되는 특수지대였다. 특별한 인연이 아니고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다. 그러니 형이 이곳에 정착하게 된 동기를 군생활과 연관짓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형은 자신의 근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추측이나 해볼 뿐이었다. 철미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며 부고가 보내어진 주소지를 찾아갔다. 주소지는 우체국 옆에 작은 식당이었다. 그가 작은 식당에 밀창을 열고 얼굴을 뒤밀자 탁자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던 형이 대뜸 반겼다. 야 철민이 왔구나. 철민은 피둥피둥 살아있는 형을 보자 어리둥절 했다. 형 어찌 된 거야 부고짱은 인마 부고짱이라도 보내 찾아오지.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 오기나 할 건가? 아무튼 이 형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좋지? 안 그래? 넌 내 하나뿐인 동생인데. 형은 거침없이 내뱉었다. 웬만한 철면 비가 아니고는 부고짱을 보고 찾아온 동생에게 이렇게 태연하게 짓거리지는 못할 것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철민이 쭈빗거리며 서있자 형이 말했다. 어서 올라와라. 네가 지금쯤은 올 때가 되었다. 싶어서 널 기다리며 술잔을 기울이던 참이다. 그렇게 되어 철민은 형과 식당에서 소주잔을 대작했다. 몇 잔의 술이 돌자 형이 말했다. 사실은 말이야 돈이 좀 필요 해서 형이 부고짱까지 보내면서 사람을 오라고 할 때야 돈 때문이란 것은 짐작하고도 남았다. 그런데 그 이유가 좀 엉뚱했다. 내가 장가를 가려고 해서 형이 새삼 장가를 가겠다는 말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돈을 뜯어내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다가 이제 장가 타령이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얼마의 돈이 왜 필요해서 이런 거짓말까지 하게 되었단 말인가. 그래서 이 식당을 이 식당을 세뇌 생각이다. 장가를 들어서도 떠돌이 생활을 할 수는 없지 않니? 내 형수감이 음식 솜씨는 제법이거든. 마침 이 식당이 잘 안 돼서 주인이 새로 내놓으려던 참이라. 내 신세를 좀 져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다. 형의 말은 그런대로 조리가 있었다. 어떻게든 동생을 설득해야겠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연습한 게 분명했다. 얼만데? 시골 식당이야 얼마 되니? 천만 원 쯤이면 돼. 철미는 눈앞이 캄캄했다. 중학교 선생에게 천만 원이란 참으로 거금이었다. 서로 형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가 승낙한다 하더라도 아내가 동의할 리가 없었다. 거기다 난데없이 결혼이란 게 뭔가. 형은 지금껏 한 번도 제대로 결혼이란 걸 한 적이 없다. 어쩌다 한 여자를 만났는가 싶다가도 서너 달이 못되어서 헤어지곤 했다. 생활력이 없는 남자에게 시집 올 여자도 없었겠지만 형도 한 여자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어떤 여잔데? 곧 나타날 거야. 그때 밀창이 드르륵 열리며 주방 쪽에서 어떤 여자가 불쑥 얼굴을 내밀었다. 주방에서 방금까지 일을 하던 중이었던지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다. 철미는 순간 훅 숨을 들이마셨다. 호리호리하고 날씬한 몸매였다. 철미는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구나 하고 대뜸 알아볼 수 있었다. 어릴 때 돌아간 어머니의 영상이 갑자기 확대되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리 와서 인사해요. 서울서 선생질 하는 내 동생이야. 내가 늘 말했지? 착한 내 동생은 나와는 다르다고. 나 같은 떠돌이에게 믿을 게 뭐가 있느냐고 당신은 말했지? 여기 동생이 있지 않나? 식당 차릴 천만원을 선뜻 내놓을 동생이란 말이네. 식당 차릴 능력이라도 되면 청혼을 받아들인다고 하지 않았었나? 형은 잔뜩 들떠서 그렇게 주워 섬겼다. 여자가 잔잔하게 웃으며 철민을 건네다 보았다. 형님 말이 모두 맞나요? 여자는 그렇게 묻는 듯 했다. 철민은 서둘러 말했다. 축하합니다. 형님이 이제야 자리를 잡을까 보네요. 철민은 해안마을을 떠나오면서 줄곧 그 여자의 모습을 떠올렸다. 어쩌면 어머니를 그토록 빼 닮았을까. 철민은 그 여자를 보는 순간 그동안 잊었던 어머니의 모습이 모두 되살아나는 것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안개 속에서 몽롱해진 영상이 햇빛과 더불어 뚜렷해지더니 머리 속에서 꿈결처럼 어렴풋하던 기억들이 생생해졌다. 어쩌면 그리 닮았을까. 여자는 어머니의 친 동기간 같았다. 아니면 딸이라고 해도 될 정도였다. 형이 그토록 열정을 쏟을만 했다. 조용조용한 말시며 잔잔한 웃음 심지어는 음식 솜씨 마저도 그렇게 닮을 수 없었다. 철민이 아내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천만원을 선뜻 빌려준 것은 결국 그 형수에 대한 신뢰였다. 받지 못할 돈이란 것을 알면서도 은행빚을 냈던 것이다. 그만큼 형수는 철민에게 기쁜 인상을 주었다. 형도 그녀와 살림을 차리고는 별 탈 없이 사는 듯 싶었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동생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형은 채 1년도 살지 못하고 갑자기 죽었다. 형수로부터 온 부고였던 것이다. 간암 이었다고 하네요. 형수는 담담하게 말했다. 형은 이미 결혼하기 전에 암 이었던 모양이다. 불규칙한 생활과 과도한 음주가 그를 그렇게 만든 모양이었다. 자신의 병을 속이고 결혼을 하다니. 형수를 볼 면목이 없었다. 철민이 그렇게 사과하자. 형 보고 결혼했나요? 시동생 보고 결혼했지요. 형수는 그렇게 말했다. 형과 결혼하기 전에 형수는 이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했다. 형은 식당 일을 거두는 형수의 옆을 줄창 맴돌았다. 결혼해달라고 목을 메었다. 미장이질 같은 막노동으로 겨우 생계나 꾸리는 주제면서도 그녀에 대한 열정은 절대적이었다. 그래 견디다 못해 누구든 믿을만한 동기관이 있어서 한 명이라도 데려오면 결혼해 주겠다고 했던 것인데 생각지도 못했던 시동생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거기에다 식당까지 선뜻 차려주니 빈말로 한 약속이지만 지키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착한 사람이었어요. 결혼 후에는 술주정 한 번 없었어요. 형수의 말은 매우 의외였다. 형의 불규칙한 그동안의 생활을 생각하면 믿기지 않았다. 그 성미로 보아서 공연이 불끈할 때도 있었을 텐데요. 다른 사람들과는 더러 그런 일도 있었던가 봐요. 그렇게 기분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날은 제가 술상을 마련해서 대작을 청했지요. 저랑 술 마시면서 모두 풀어버려요. 라고요. 그러면 어린애 마냥 고분고분 해지지요. 형수는 추억을 더듬듯 먼 산을 바라보며 잔잔히 미소지었다. 그런 모습을 보자 아버지와 대작하셨다는 어머니의 영상이 겹쳐왔다. 일본 기생처럼 단정한 옷차림으로 남편의 술잔에 술을 따르는 다소곳 반 여인상이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도 있지요. 형수는 한참 동안 뜸을 들이더니 나직한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죽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어떤 나그네 부부가 들렀어요. 약초 캐는 사람이었어요. 약초를 한 포퉁이씩 배낭처럼 걸머지고 왔었지요. 된장찌개가 맛있다며 밥 한 상을 더 시키대요. 동동주 한 대를 두 부부가 나누어 들고는 늦기 전에 가야겠다며 일어서대요. 안방의 문이 빡금이 열린 상태여서 환자의 모습이 언뜻 엿보였던지 누구냐고 묻대요. 남편이 앓고 있다고 했지요. 무슨 병이냐고 묻길래 가남이라고 했지요. 여자가 혀를 차며 아멘 약이 없다지요. 아마 하며 약초 한 꾸러미를 내놓으며 다려서 먹여보라고 하더군요.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어서 거저 주는 거라며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도 있으니 정성을 다 기울여 보라고요. 그러자 남편 되는 사람이 허 임자 가남엔 약이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러네 어서 가기나 해요 하고 닥달 하더라고요. 형수는 눈시오를 적시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약초 캐는 부부가 떠나간 후에 남편이 묻대요. 누구냐고요. 약초 캐는 부부라고 했더니 지금은 약초 캐는 시기가 지났는데 하더군요. 듣고 보니 그렇대요. 11월 이니 눈발이 날릴 때도 됐잖아요. 남자가 키가 크더냐고 붙길래 당신만큼 크더라고 했지요. 그럼 여자는 당신만큼이나 호리호리 했겠네. 남편이 장난삼아 그러기에 듣고 보니 그렇네요 하고 대답 했지요. 약초 캐 시기도 아니고 아무나 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남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군요. 듣고 보니 그래요. 이곳은 사방에 군사기지가 있고 또 지뢰가 매설되어 있어서 약초를 캐러 산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어디쯤 갔을까 그렇게 묻길래 글쎄요 인제 쪽으로 가는 것 같았는데 강 어기에 이르렀을까 그러다 그러다가 문득 남편의 관심이 지나치다 싶어서 뭐 궁금한 거 있어요 가서 불러올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아니야 머리를 흔들고는 글쎄 내가 따라가는 게 옳겠지 강은 건넜을까 그렇게 몇 마디 하더니 그냥 까무룩 혼수 상태에 빠지더라고요 형수는 눈물을 훔쳤다 죽어가는 그 경황에도 여보 그동안 고마웠소 하고 인사를 잊지 않았지요 착한 사람이지요 병을 속이고 결혼한 것을 생각하면 괘씸하다가도 나름대로 극진한 사랑 때문에 그랬거니 하고 용서하고 싶어지기도 하고요 죽은 뒤에 생각하니 그 약초 캐는 부부도 부쩍 의심스럽대요 전에 그런 나그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철민은 형수의 말을 들으며 머리가 어수선해지는 느낌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약초 보통이를 걸머지고 돌아오던 모습이 불쑥 떠올라서였다 확실한 기억은 못되지만 몇 번이나 체험한 느낌이기도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홀령이 아들을 위해서 잠시 머물렀던 것일까 그걸 알고 형은 서둘러 그 뒤를 쫓은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니 형이 형수를 만난 것도 어쩌면 평생의 한을 잠시라도 덜어주려는 홀령들의 세심한 배려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마저 드는 것이었다 황당한 이야기도 어떨 때는 절실한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번의 경우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었다 형수는 형의 유언이라며 화장한 뒤에 뼛가루를 동해 바다에 뿌려달라고 했다 어머니의 뼛가루가 뿌려진 곳이 동해 바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철민 뿐이었다 이곳에서 한계령을 넘으면 바다지요 형수는 그렇게 말했다 해안마을에서 바다로 가는 가장 가까운 고개가 한계령 이었다 철민은 따라오겠다는 형수를 뿌리치고 혼자 형의 뼛가루를 안고 한계령 을 넘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바다 작은 폭으로 향했다 바람이 몹시 거세웠다 방파제에 나가서 뼛가루를 뿌렸다 어머니의 뼛가루가 뿌려진 그 바다였다 인간이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부설 부설 눈발이 쌓이기 시작했다 서둘러 차를 몰았다 한계령을 넘자 눈은 폭설로 변했다 앞을 볼 수 없었다 여기저기서 순경들이 길목을 막았다 폭설로 교통이 통제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더라도 서둘러 서울까지 가야했다 상고로 인한 휴가는 오늘로 끝이었다 자신 때문에 학생들을 쉬게 할 수는 없었다 순경들이 막아선 길을 돌아 사잇길로 빠지기를 몇 차례 하다 보니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어둠이 갑자기 다가왔다 차가 언덕을 넘고 있었다 헤드라이트가 눈길을 비추었다 얼마를 달렸을까 문득 눈발에 가려진 이정표가 눈에 들어왔다 여기부터는 해안마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자 형수의 모습이 차창을 가득 메우며 다가오기 시작했다 어쩌면 잊혀졌던 어머니의 모습이었다